와우, 박지윤의 미스터리 듣고 왔습니다. 아, 우리 바느질 이런 거. 진짜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어렵죠. 겨울에는 또 추우니까 특히 코트 단추 꼭 잠그고 다니잖아요. 근데 옷이 두껍고 막 이러면 갑자기 툭. 밥 먹고 툭, 야식 먹고 툭 이렇게 단추가 쉽게 떨어지는데 아, 그때 이제 단추 달기 참 귀찮아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리스트가 있어서 좀 부탁을 드리는데 많은 분들은 단추를 직접 달아야 하셔야 되고 저도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. 배운 적은 있어요. 가정 시간에. 제가 가정 부장이었거든요. 김여미 씨가요. 아빠가 바느질을 가정적인 아빠시다. 이원정 씨. 아, 저희 아빠는 되게 잘 만나서 맨날 제가 부탁해요. 김은아 씨. 바느질 어렵죠. 저도 강아지 옷 만들어주는데 너무 어려워요. 직접 옷을 만들어줘요? 김다희 씨. 바느질.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송 만들기 수행평가했는데 하다가 포기했던 게 생각나네요. 아, 맞아. 이걸 뭐라 그러지? 그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저도 물병, 통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. 물, 그... 어, 기억난다. 사실 엄마가 다 해줬는데 홍수경 씨. 전 여자인데도 바느질 너무 어려워요. 아, 그래요? 그래도 소매 밑까지 꼬매버린 거 보면 소질이 있어 보이네요. 9395님. 아, 홍수경 씨가 주머니 만들기. 네, 맞아요. 주머니 만들기. 아, 사만하 구사님. 전 여자인데도 단추를 못 따라요. 하셨습니다. 투데이즈 사연이 소개된 김영균님께요. 슈키라이스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.